시웅이 형 어딨지? 어? 찾았다! 짜잔! 자 여기가 어디냐면 저희 숙소 근처에 있는 바다입니다 오 잘생겼다! 역시 이런 거는 카메라로 본다 봐 내가 서빈이를 찍을 때와 그 느낌이 좀 똑같이 내가 보는 거랑 사진에 잘 안 담겨 이제 서빈이 형은 넘쳐요 어? 형은 넘쳐요 흘러 넘쳐? 네 흘러 넘쳐요 흘러 넘치면 안 돼 서빈 서빈 류 서빈